안녕하세요. 오늘 귀청소하러 오신거 맞으시죠? 혹시 들으셨어요? 저희 귀청소 샵은 특이하게 스케일러로 귀청소를 해드려요. 그 지석제거하는 스케일러 맞으세요? 보기에는 무서워 보여도 이걸로 하면 엄청 시원해요. 저희가 또 잘하니까 부담 안가지시고 아니 걱정 안하셔도 괜찮으세요. 이걸로 귀지를 이렇게 쏙쏙 뽑아드리고요. 그리고 저거 보기엔 날카로워봐도 날이 무디거든요. 그래서 귀에 상처는 안나요. 그리고 이거는 스케일러이긴한데 지석제거용 스케일러에서 조금 더 변형시킨 귀청소용 스케일러니까 안심하시고 이용하세요. 네.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아mişlab。 시면ALD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밀라 Алексников, 그리고 나링지 마ель스 Hello, 테 상태에서 만나요. 쓰지깐 이쪽에 느낌이 불편하실 순이에요. 칼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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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 편안하게 가지고 있어보세요. 원하신다면 주무셔도 괜찮아요. 이번엔 다른 기구를 사용해볼게요. 비가 타고나는 건 아니니 조심하셔도 되세요. 살짝 긁어내도록 할게요. 지금은 좀 적응하시라고 생각하는거고, 귀 안쪽도, 손 벗겨서 귀 안쪽도 할거니까, 지금은 좀 적응하면 극히 같다고 생각해주세요. 일단 제 쓰는건이 너무 긁어내도록 할게요. 안쪽을 넣으면 부족라고 생각하세요. 그럼 좀 더 강하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으니까 걱정마세요. 자, 따끈. 간지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자, 따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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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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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참으시네요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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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괜찮으신 것 같고요. 마무리 사용해볼게요. 다 똑같아 보이지만 좀 종류가 달라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좋아하시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주무시는 분들 많아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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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